2시간 30분입니다. 저희 연주 시간이요. 일부 1시간 정도 진행하고 30분 쉬었다가 연주 진행할 겁니다. 주인들도 많이 와주신 것 같고 오늘 어떤 분의 팬이라서 오신 분도 계신가요? 왜 웃으세요? 닌 것 같아요? 자, 그래요. 어쨌든 오늘 시간이 굉장히 널널하고 바쁘지 않아서 이 올드블루를 방문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연주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한번 불태우고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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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